역시 아무리 봐도 몸박이 선여다 그냥 묻고 몸박으로 가자 앗 또 속냐 금변서 아 못삼새냐 모든 카드 구상이 타격이었어 이번에 지르면 뜬다 화형 턴툰 턴툰 난관 이번에 지르면 뜬다 엘리트 잡으러 가자 불탄 엘리트 표창? 으씨 체력 라가 불리는 미쳤나 체력 라가 불리는 좀 아닌거 같은데 잡힌 잡네 잡힌 잡네 역시 완타 완타가 아니었으면 못잡았지 기사 육강령이면 골드 챙겨도 되겠는데 안기완 완 완 완 엘리트 엘리트 헹 구 엘 빨리 허영 굿 빨리 허영 그대한 발톱 라가 불린이네 체력 많으니까 싸우자 니가 완타들고있어 완타 완 터 퍼펙티드 스트라이크 내놔 내놔 빨리 언 리미티드 따월 따월 롤롤롤롤 따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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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바볼 아뇨 뚝인데요 히오 수령 같은게 터락 아 아 뭐여 왜 이딴거만 나와 커피 빠타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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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마셔서 잠이 안오는 아이언클레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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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쌍한 목인 봐야겠지? 1 2 1 2 1 2 2 2 2 3 3 3 2 3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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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9 10 10 10 10 커피백에 해도 열쇠 먹을 수 있어서 나이가 완타 완타는 그래도 많이 뜨네 무자 천원 짓겠네 이제 옛말에 헷명처란 말이죠 헷갈리면 명치를 때리란 뜻입니다 다시 무자 서네크 서네크 천원 상점을 가도 딱히 할게 없을거 같은데 일단 상점을 가긴 가야겠지만 굳이 가서 뭐 할게 있겠어 아싸 왔다 상점에 전경기나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상점에 전경기나 하나 상점에 전경기나 하나 아 숫 숫 실바무종 화 이번엔 시드는 확실히 완타 엄청 많이 나오네 이거 무감 어포 이런거 먹어야 되는데 아까는 주변 카드는 되게 잘 나왔는데 막상 완타가 안나왔고 이번에는 반대요 어 무감 완타 언저리도 잘 나와야 되는데 가담 취약을 거둔게 나시가 무감각 나온건 진짜 좋다 몸풀기 이도류 아니 상선 미쳤나 무감이나 더 먹세 쌍겜겜에다가 이도류도 볼 기회가 생기겠네 때려 야쿠아포 고민되네 텅스텐에 자가용성 있으면 공포가 더 나은거 아닌가 아님 차라리 파워포션을 버릴까 뭐야 뭐야 힘의 차이가 느껴졌습니까 힘의 차이가 느껴졌습니까 완벽한 코스트군 완벽한 코스트군 음 음 음 음 음 한글자막 by 김태현 한글자막 by 김태현 한글자막 by 김태현 이도류완타 완 완 완 망했다 아이 잠깐만 약화 여기서 먹을게 아닌거 같은데 가다가 가게 들려서 포샤나 사먹습니다 역시 완타다 기억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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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 기억 창을 때려야 되나? 상패를 때려야 되나? 이게 모순이 아닐까 창을 때리면 방패한테 쳐맞고 방패를 때리면 창한테 쳐맞기 때문에 노인은 모순이라는 말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다 무슨 소리예요 아 무적 다 빠지는거 힘 빠지네 그래도 텅스텐이랑 텅스텐이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 지금 텅스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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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스텐이 50일이면... 50일 되면 아님? 아니다 꽂하기 너무 어렵고 음... 곱하기 너무 어렵고 음... 꽂기 너무 어렵고 1 남는 거 아님? 아 이 도류가 소별이 되네 제발 단타 선생님 응 여타 칠 거야 뒤져 응 나갈 거야 1 남 나 이러면 1 내가 이겼다 허접아 허접 네 집에 이런 거 없지 이김 완 완타로 이겼으니까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해보니까 까까에서 약화 포션 안 깨웠으면 이기는 거 아니었어? 뭐 아무튼 내가 이김 무릎은 Avant 아니 밀